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한데 숫자를 보게 되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숫자를 보게 되면 무엇이 현장에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를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보시게 되면 광역 언급 의로 상황실입니다. 아마 119가 병원 선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광역 언급 의로 상황실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광역 언급 의로 상황실도 환자 전원 시에 곤혹 난감하다는 이야기는 환자를 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에 올 7월까지 병원 미선정 475건 지난해 2.2배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3년 또 7월 달에 광역 언급 의로 상황실에서 환자 배정을 못한 미선정 건수가 112건입니다. 112건 그런데 2024년 또 7월 말에 광역 언급 의로 상황실에서 환자를 여러분들 배정 못한 것이 475건인 겁니다. 건수만 보게 되면 4배 이상 여러분들은 안 겁니다. 4.2배 그리고 여러분들 요청된 환자 전원 요구에 비해 가지고 미선정 전원시키라 이런 병원을 찾지 못한 비율이 4.2배 그 다음에 2024년 또는 9배거든요. 이게 굉장히 상황을 여러분들 우리 함께 언급실 상황을 대변해 주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거는 언급실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광역 언급 의로 상황실 관점에서 상황을 본 겁니다. 광역 언급 의로 상황실 관점에서 지난해는 112건만 여러분들 병원을 못 찾았는데 환자를 여러분들 옮겨야 될 이번에는 475건입니다. 그럼 이게 7월이니까 6월 5월까지 다 여러분들 조사하게 되면 그래프가 계속 악화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소위 475건 112건 그러니까 2024년 7월 달에는 요청받은 10건 가운데 한 건 정도가 배정을 못한 겁니다. 배정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올해 의로 대란으로 광역 언급 의로 상황실을 통해서도 전원할 환자를 옮길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가 7월 기준으로 475건에 달했고 전년 대비 건수 기준으로 2.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언급 의로 상황실을 통해서도 끝내 전원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가 9% 475건 이런 경우에는 좀 위급한 상황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전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지난해 4.2보다 2.2배 그 다음에 건수 기준으로 4.2배 높은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언급 의로 이송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제 언급실을 광역 언급 의로 상황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의로 위기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죠.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진로 제한 배후 진로과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급실에서 안과는 못 받습니다. 흉부외과는 못 받습니다. 신경외과는 못 받습니다. 이런 진로 제한 메시지가 뜨는 빈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후 진로과의 인력 부재로 응급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진로가 불가능한 경우 이게 9월 6일 기준으로 총 6만 6,112건 122건 지난해 같은 기준에 7만 5,622건보다도 지난해 전부가 7만 건이었는데 9월까지 2024년도에는 6만 6천 건이 육박한 겁니다. 연말까지 가게 되면 훨씬 더 늘어나겠죠. 지난해 1년 전부 1월부터 12월까지 7만 5,222건이었는데 올해는 9월 6일까지 1월부터 9월 6일까지가 6만 6,1122건이니까 벌써 9월 달에 87%까지 도달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진로를 못 받는다는 그런 응급상황실의 여러분의 건수가 총계가 2023년 때는 7만 5천 건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 6만 6천 건까지 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함께 주는 메시지는 의로 사태가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위에서 보나 밑에서 보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여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지만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의견을 남기신 분들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거지만 이렇게 딱 정리해서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유준호님께서 전공위가 떠난 이유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이탈을 전공해서 전문의 자격을 따봐야 자신이 전공한 전문의로 취업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련병원은 전문의를 뽑지 않습니다. 한정된 교수진과 얼마 되지 않는 전문의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공위로 병원을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앞날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겁니다. 그래도 어렵지만 좀 좋은 날이야 오지 않겠냐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데 정부가 그런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켜서 한 만 명 정도를 더 배출한다고 하니까 진짜 없겠구나 생각해서 나가버린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수련병원은 수련기간 채워준다는 명목으로 전공의들을 값싸게 쓰고 크리넥스처럼 버리는 그런 일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전공의들이 본인이 버려지기 전에 그만두고 자발적으로 나간 겁니다. 한마디 고생하고 버려지는 길을 계속 가야 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공의란 집단과 대상을 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싸우고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전공의 개개인이 사표를 던지고 나간 겁니다.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이해해야 이번 사태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덕수 총리 같은 분도 자기들끼리의 정의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공이 문제가 아니고 전공의가 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자기들 앞날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표를 던진 겁니다.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의대시장 정원을 철회하지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나간 겁니다. 엑시트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왜 정부와 윤 대통령 전공의를 대역재인으로 몰아가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이 몇 분의 이야기가 그냥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하도 이렇게 어렵게 돼 가지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세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의료 갈등도 이렇게 가만히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그냥 제쳐두고 자신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게 과학이 아닌데 그게 과학적이지 않은데 그런데 본인에게 유리한 게 과학적이라고 과학이라고 이렇게 우기는 거지 않습니까. 기원전 4세기 무렵에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라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의란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강자의 이익이다. 그게 정인 거죠. 소피스트가. 그래서 소크라데스하고 갈등을 빌어 소크라데스가 죽이지 않습니까. 소크라데스를. 강자의 이익이 정이고 강자의 이익이 사실이고 강자의 이익이 참이고 강자의 이익이 진실이고 그렇게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강자는 지금 누굽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강자니까. 권력을 진 사람이 강자인 겁니다. 권력을 진 사람은 강자고 개혁 세력이고 권력을 지지 못한 사람은 반개혁이 세력이 된 거죠. 내가 이런 부러지는 게 뭐죠.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 아니고 정의는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절대적인 정의가 있는 것이고 사실도 마찬가지고 참도 마찬가지다. 강자의 이익이 사실이고 강자의 이익이 참이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일이 기원전 4세기 이런 고대 그리스도 있었지만 똑같은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다. 인간이란 것이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그분들이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